한글자막 by 한효정 힘이 굉장히 세고 그렇지만 남편한테도 많이 서툰 부분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그렇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저희끼리 아까 얘기하면서 합의를 봤는데요 저희 목표가 20%가 넘는게 저희 목표고요 저희가 공약이 아이돌 걸그룹 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훈 들어가시나요? 네 당장 저희 내일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공목은 아직 안정하셨고? 공목 아까 정해졌지? 어? 뭐예요? 트와이스 철학? 네 그러세요 샤샤샤? 네 샤샤샤 맛빼기 한 번? 샤샤샤샤 아직 기초가 너무 없으신데요? 특훈 되겠습니까? 이제 첫 방을 맞으면서 준비해야죠 네 아 저렇게 긴 기럭지에 남자 두 분이 샤샤샤 하시면 어떨지 기대를 해도 될지 네